자 자 자! 들어가 볼까? 네. 어제 카레 먹방이 오늘 8명으로서 왔습니다. 아 예! 맞네! 주민 축하해! 주민이 어때요? 기분이 아까 지금 이가 뭘 씹을 때마다 살짝 없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렇지? 부드럽지, 부드럽지. 아까 스모스 해야 돼. 아 이게 약간 부드럽게, 내가 부들부들하지. 발음할 때 새는 것도 없고 정말 정말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뉴스의 서성빈 기자입니다 어? 발음 별로 안 좋아졌는데? 네, 자 오늘 숟갈이랑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 바로바로 여기 나와있는 게 뭐죠? 과연 뭘까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령 문자입니다 찬이 형 좋죠? 자, 이게 바로바로 저희의 유튜브 유튜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선수 다이아몬드 선수 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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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조심해야지 허리 조심해야지 계속, 계속 조심해야지 어, 됐지? 몰라 아, 위에 놀라는구나 형봉아 조심해 조심해 아, 뭔데?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와, 랩테이크 뭐야? 이거입니다 아이아몬드 선수 우와, 이거다 우와 우와 뽁뽁이 뭐야? 진짜 잘 죽었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죽어? 형이 형, 한 번 해 빰빰빰빰빰 오오 여기,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메시지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처음 구독자 수가 10만명에 도달할 텐데 그저 괜찮은 채널이 하나 또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오 10만명에 도달했을 때는 와, 이 크리에이터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천만명에 도달했다는 소식에는 할 말을 잃고 많았습니다 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신 거죠? 천만이라는 구독자 수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뉴욕씨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쯤되면 훌륭한 채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속합니다 유튜버로 성공했다 세상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컨텐츠를 통해 엄청난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얻어가는 결실한 팬층을 구축했습니다 그 업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로 드리는 이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항상 유튜브의 놀라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보이 치킨 유튜브 CEO 고마워 감사합니다 세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승현으로 이게 뭘까요? 우리 유튜브가 3회 전분입니다 3백만 언제 그거 하잖아 옛날에 3백만이였는데 3백만이였는데 오늘 새 천만이 넘어 버렸네 저희가 뭐 숙지 토커나 이렇게 찍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게 됐네요 지금 현실점 스트레이킷의 구독자 수가 볼 수 있어요? 1160만명이예요 대단합니다 너무 많아요 100만도 넘기기 힘든데 천만을 넘기고 또 100만까지 넘겨 버려서 1160만 스테이 진짜 이게 모두 스테이 넘깁니다 진짜 다 될겁니다 동영상의 TV에 또 그 한복 입고 찍은 컨텐츠 맞아요 맞아요 TV에 올라왔나요? TV에 올라왔어요 자 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넣어서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볼까요? 감사의 마음을 넣어서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볼까요? 감사의 마음을 넣어서 한번 언박싱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빛납니다 나 이거 진짜 유튜브에서만 봤었는데 번쩍번쩍하네 태어났어요 이건 진짜 무거워 이건 진짜 잠깐만 이건 진짜 스트레이크 인스 10밀류원 섭츠라이버 와 맞는다 땅불이 진짜 무겁다 10밀류원 섭츠라이버 오 오 이거 무거운데? 이거 진짜 무거워 이거 마지막으로 진짜 무거워 다이아 언박싱 터머야? 오 잠깐만! 꽤 미찍해! 자, 운동하시죠. 어? 근데 이거 비친다. 형 몇 킬로야? 보여줘, 보여줘. 형, 어느 정도 몇 킬로야? 이거 한 5킬로? 한 5킬로 된 거 같은데? 아니야, 5킬로도 넘치겠다. 8킬로? 와, 이거는 한 8킬로 되는 거 같은데? 어, 진짜로. 오! 그쵸? 진짜네? 5킬로는 아닙니다, 이거. 8킬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멋지다. 아, 야, 야 진짜, 이야. 8킬로도 넘는 거 같다고? 와, 이게 신기하다. 이거는, 와. 신기해. 스트레이크. 잠시만, 너도 나 이거 보고 있어요. 우리의 흔적. 버블 커뮤니티가 여기 있는가? 스트레이크. 버블 커뮤니티도 댓글을 주셨어요. 제가 버블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아야 돼. 아, 진짜로요? 진짜 맛있다 왔어. 와, 여러분, 뭔가 가슴이 운장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콘텐츠를 약간 보기만 했었는데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처음만 찍은 유튜버가 이거 오박싱하는 거. 그때 이거 처음 봤거든. 그전까지는 골드버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실제로 볼 줄 이해했어. 나 사야겠다. 준비하다. 바람이 아니었어. 나 유튜브 진짜 많이 보는데. 나 유튜브 진짜 많이 보는데. 하루에 난 365일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유튜브 들어갔어. 따로에 유튜브 한 번도 안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거. 있을 수 없지, 있을 수 없지, 있을 수 없지. 장애준에 하나씩 뽑고자. 재밌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와, 진짜. 유튜브의 세상이지. 세이만큼 빛나요. 와, 진짜. 진해니? 진짜. 너무 고마워, 세이. 믿어. 버블 커뮤니티 나도 들어가 볼까? 고마워. 축하해. 고맙습니다. 파트 해주세요. 시대가 이거 어디 들 거냐 하는데. 이거. 이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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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본가에다 두겠습니다. 이거 8kg 옆에서 두자. 어디요? 그걸로 운동하려고. 8kg 안 오면 들까? 세발댕이 환영하게. 이 그립을 자꾸 프론트 레이지 한 번 딱 두고. 아, 좋아. 아, 좋아.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워. 깜짝 놀랐어. 진짜 무겁긴 하죠. 이거 어디에 둘까요? 회사 숙소. 아, 저희 생각에는 회사에 두는 게 제일 낫겠죠? 네. 어쨌든 우리도. 뭐라 해야지. 이제 저희 공부가 또 이렇게 많은 걸 해냈기 때문에. 회사 옆쪽이죠. 같이 얻은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숙소에 얻은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많은 콘텐츠들을 제작해 주시고. 우리 직원 성료들께 또 같이 얻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Let's go. Let's go. Let's get it. Let's go. Let's go. 네 분에 담아주신 덕분에 저희의 예쁜 모습이 제이한테 많이 갔지 않나요? 다 따로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I mean, you know, because it wasn't just us that did it ourselves, it was with, you know, beautiful division. So, yeah. Yeah. So much. Wow. Hard, hard, hard effort. You too. 찐이야. 더운데? 저 진짜 찐? 찐다이 형이 있나요? 아, 찐다이 형이 있나요? 제가 저번에 그 봤을 때 다이안은 아니었어요. 찐다이 형이 얼마야? 이거 진짜 얼마야? 야, 이거 진짜 다이안은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커피 쏘겠습니다. 저기 찐다이 형은 이런 건물 한 3개는 더 사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되죠, 진짜. 그 정도 돼요? 다이아? 다이아가 진짜 이만한 게 몇십억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몇십억이요? 몇십억이요? 2만 원, 20억만 원이에요. 진짜로요? 다이아 진짜 비싸보다. 다이아는 금이랑 급이 다르죠. 아, 그렇지? 제일 딱딱하잖아. 뿌릴 수 없어. 반지가 이렇게 조그만한 거 들어가는 거 다 하잖아. 천만 원씩 하니까. 스키즈 어느 계절에 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름이 있고요. 가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봄도 있어요? 봄도 있네요. 그러게. 몸 체형이 다 달라서.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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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이 달라서. 밀가루피.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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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가 듬듬 있대. 이게 이만한 거에 얼마나 외든지. 다 그렇게 비싼 다이아가 있는 게 아닌 거. 그니까 막 핑크 다이아운드도 있고. 그래 나 여기 이만큼 들어온 것도 그렇게 안 비쌌던 거 같아. 맞아 맞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버튼? 네 누가 에메랄드 있었던 거 같아. 어 그래. 이럴까지 가보자고. 에메랄드 버튼? 에메랄드가 있어. 뭐지? 아닌데? 장민이 형. 어? 천만 구독까지 스퀴즈 누가 나왔어? 우리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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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엄마가.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겼어. 진짜. 너무 웃겼어. 진짜. 또 멍추고. 아니 어이가 없는데. 아 이게. 뿌듯한 표정 짓는 게 너무 킹받았어.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나 어디가 뜨잖아요. 그냥 못 지나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계속 봐도 봐도 계속 보게 되는. 네. 네. 그거까지 다 끌고 그랬어. 엄마.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더 장비는 타고난 게 왔다. 한번 가까이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무거워. 가까이 보여주세요. 이거 미칠 것 같아. 이거 완전 눈 부실걸? 이거 완전 눈 부실걸? 눈 부실걸? 눈 부실걸? 눈 부실걸? 멀리서 봐도 딱. 너무 무거워. 조금 맞춰볼 수 있나? 와 루비 버튼 5천만 명 이상이야. 이렇게 빛나요 그러면. 와우. 세이처럼 빛나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와우. 루비 버튼 다음이야? 궁금해. 루비 버튼 다. 있으려나? 없나? 거기까지는. 어디까지 뭘까요? 아 루비 버튼 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있을 거야. 다른 대단한 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있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맞네. 맞아 맞아. 유튜브에서 빨간색. 1억이 있어 1억? 1억 구독자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제가 그 구독한 그거 있습니다. 구독자에요? 저 구독자에요. 아 그. 그 약간 게임 하시는 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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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게임 무슨. 미스터 베이스. 미스터 베이스. 미스터 베이스. 미스터 베이스. 1억이 크게. 맞아 맞아 맞아. 1억을 넘어섰죠. 미스터 베이스트. 이런 관계하다. 조회수가 몇 억씩 나옵니다. 아 진짜. 그 본 거 진짜 재밌어. 미스터 베이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스케일이 너무 커. 약간 너무 새로워가지고. 콘텐츠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 되게 재밌게 해. 미스터 베이스트. 이 차 마지막으로 손 떼는 사람이 가져가기. 이 차 마지막으로 손 떼는 사람이 가져가기. 엄청 비싼 차 있잖아요. 아니 비행기. 네. 그런 거를 손을 썼어. 시간동안 떼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떼는 사람이. 이 차 가져가기.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한수도 못 가고. 재밌게 하겠다. 내 손 룩이 계속 모아봐. 뭐야. 루비 다음에 레드다이아 버튼이래요. 그니까요. 유튜브 그거인가 보자. 레드다이아. 루비 다음에 레드다이아. 우리 레드다이아까지 확실히 열심히 해보자. 미스터이랑 같이 할 수 있어. 예예예예예이. We can do it. 자 그럼 이제. 슬슬 저희 인사를 드리고. 맞아요.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예. 저희 슬슬 가봐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받은 상이다 Thank you, you, you Thank you, you Thank you, Susan 저희는 이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오늘 잘 준비하세요 새해 오늘도 전화하네요 하루 잘 보내세요 왜 이렇게 말이 오늘도 잘 보내요 오늘 하루도 하루 잘 보내요 맛있게 봐 봐요 안녕